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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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정사 정사 괜찮아 지금 정신이 없었답니다 헤헤 얘는 모래중심을 하잖아요 모래요? 중성아도 중성아도 그 병원에서 계속 미루다가 안된다고 그래서 여태 미뤄던거에요 문 열어봐도 되는거에요 네 문 열어봐도 되는거에요 네 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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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봐도 여기 수액 방금 연결했거든요 이거는 침 흘리고 한게 아니고 수액 방금 연결한다고 빨리 연결한다고 수액이 좀 흘린거에요 아까 깨면서 구토하고 하거든요 이모들이 걱정한다라고 비타민하고 항생제 수액 다 해가지고 지금 결과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복 잘한다고 원래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옮겼어요 좀 커가지고 일부러가 저쪽으로도 있으면 연락을 한다고 그래서 널찍한다고 그래서 떨어져 있는게 처음이라서 올 수도 있겠다 엄마 내일 올게 밥 밥 먹어야 돼 누워있어? 천사 여기 같은 경우에 고맙습니다 으